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는 친구가 여행을 간다고 해서 강아지를 맡겨도 되냐고 해서 제가 맡겨 간다고 해서 오늘 강아지를 저희 집에 맡길 거예요 부가 본 적이 없어서 부를 처음 만나게 하는 자리인데 우선 처음 만나는 모습은 볼게요 아 귀여워 안 보여요 너무 까매서 지금 아 울지마 아 이모 알잖아 아 귀여워 무서웠어 손짓 같아 손짓 같아 다cis 돌아다니랑 이모 집에 가면 돼 어린다 초등학교 아리 이 아이가 미션 시 앗 if 아직 친해지려면 멀었나? 예뻐요 애기 예쁘지? 추워? 아직 가까이 오지 말래 해봅시다 애기 친구 최대한 내리집사 도bt 좀 봐 evangelical 꼼가를 오자마자 안 해? 고고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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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오바 아기니까 잘 대해줘야 돼? 입 담우는 강아지 너무 신기해. 괜찮아요. 오바. 응? 응? 잘 먹는다. 자, 가시! 가시! 너무 옆에서 침 흘리네? 이렇게 좋아하네? 어? 안 좋아해? 어?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네? 이건! 어? 이게 비켜야 되나? 어? 내가 왜 잘 뒤에 걸어갈까? 엄마 Neo! 엄마가 태연을 침 흘리네 엄마야! 엄마가 태연을 침 흘리네 엄마가 태연을 침 흘리네 엄마가 태연을 침 흘리네 엄마가 태연을 침 흘리네 엄마가 태연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